오늘 날씨가 저녁이 돼서 조금 추워지는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지금 동네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다리 위에 저쪽 뒤에 단밑에서 여기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아까보다는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전국 방방곡곡 산진사방 계양각지 도초에서 농촌에서 오촌에서 광산에서 저 위야도 백령도 마라도 고제도 흑산도 북부 영월 헌벽정선 무주 진안 해남목포 군산서산장진 부산마산기장 수원안중조사목 거진대진 강릉석초 자우천 부여입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6시에 또 쇼 들어가는 분들이 무대 뒤에 잔뜩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쇼 인원이 여기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남진, 나훈아, 송대환 이런 가수들은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봐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예예 그런 사람들 오는 캐런티만 많이 나가고 괜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모시고 있는 소수 정예의 연예인 여러분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무대를 치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 무대에 진행했던 사회자만 해도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오늘 다섯 분의 사회자가 교체로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이거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어쨌든 16강을 세계 16나라가 겨누는 권선 무대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사실 고인이 되신 김영곤 씨하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월드컵 미국 월드컵을 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응원단을 모집해서 대한항공으로 미국까지 가서 현지에서 미국 교민 여러분과 한국에서 간 응원단 개그맨들 11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원전도 펼치고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본선을 진출을 못했어요. 예선에서 매일 떨어지고 그랬는데 역시 미국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도 웃음을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예선 탈락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본선 무대에서 뛰는 축구의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 묘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에서 하시겠어요? 여기서 하시겠어요? 아 땅에서? 아 네 그러면 가운데로 좀 나와주시죠. 지금 나오시는 분은 김한식 씨입니다. 프리스타일 홍보회사 김한식 씨 평생을 축구공과 더불어 지금부터 축구공으로 그 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종 스포츠가 된 축구 그 축구의 달인 축구의 명이 감성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어명수 고미대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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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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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